렛츠 고우 상식님 왜 마이크 안 켜? 뭐함? 시작합니다 화이팅 컷 라이스 컷 라이스 아 어 까비 나이스 노업이었나? 노업이었스 컷 라이스 컷 라이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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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주에 만나요 위에 띄어주세요 라이크의 퀄리티는 나이스 아깝다 슛 마 바로 때려주소 아깝다 나이스 오우 천천히 죄송합니다 아깝다 나이스 위에 나이스 와 나이스 킥 아우 천만? 아깝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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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아깝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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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셧 천천히 바비 이거 너 이걸로 못 본다고? 진짜 신고와 나이스 오 와 눈치 빠르시네 굿 아 키퍼 실수였어 방금 단단하게 잘 막아봅시다 또 와 위험했다 와 위험했다 콧 오잉 백댁클 백댁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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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어요 나이스 마지막 오 오 좋은데 아 까비 까비 끝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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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안님 안보고 뭐야? 종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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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쌍싱종신 화이팅 다이쓰 다이쓰 아르바이트 이제 선 루니 응? 컷 어 컷구나 없어 뺄게 어 뭐야 왜 절로가 괜찮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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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쓰 나보다 뭐임? 어 이게 끝에 뺏으면 들어왔겠다 나이스 어 깝다 굿 아비 어 어 칠하임 괜찮아 괜찮아 아 태안님 태안님 잘뛰고 있는데 패스 자꾸 이삭해가 흠흠 나이스 나이스 아 아깝다 밀렸네 밀렸네 라인 잡아주시고 진 나이스 아깝다 아깝다 라인 잡아주시고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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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깝다 키퍼 나왔었는데 olm 나이스 목표 点 죽음 요시그러워 cially 좁 iç 것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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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ilometer 나이스 아아 오까비 다시 수비 나이스 오 나이스 아 없었네 와 이거 지루는데 아 개멋했는데 개쩔었는데 방금 굿 다시 수비 빡세게 나이스 리빈 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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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다행이다 오 퇴장당했어 퇴장이네 퇴장이야 잠깐 우리 수비 한 명 없음 지금 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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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7분 남았으니까 뭔가 수비적으로 해주세요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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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위 isi 나이스 아 아 깝다 아 까비 내려야 되면 압박하면 안 돼 나이스 다시 내려서 수비 라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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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3분 남았어요 그냥 뒤로 가도 됨 나이스 나이스 패스 시간 뻐겨도 됨 나이스 굿 절대 안 뺏겨 나이스 이거 수비 수비 내려가요 완전 반대로 가보셈 완전 팝포스트 반대 빨강림 아 아예 없음 빨강림 오케이 오케이 나머지 분들 뒤에 수비 나이스 키프 하셈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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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벽해 아무게 라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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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한 골이랑 퇴장이랑 바꿨다고 쳐야겠다 아.. 키가 안먹는데? 나 진행 버튼 눌러도 안넘어감? 응? 아.. 레전드네.. 렉걸렸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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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마지막 A팀이네 A팀도 2승이네 A만 잡고 1등하면 되겠구만 나도 재접임지만.. 강종이 있으면 게임 안되가지고 안고라님.. 원래 스티빌드 쓰시지 않나요? 어차피 윙백이라가지고 님 안쪽으로 뛰는 움직임 할거면 스트라이커 빌드 쓰셔도 될 듯? 꼴놓을거면.. 아.. 지금까지 윙어였어요? 그러면.. 손에 잘 맞는거 하시는게? 빠르게 동사로 오십시오 네.. 한번 써보세요 리비님, 아리안님 패스도 좋으니까 안고라님 안쪽으로 들어갈때 트 빌드 쓰시면은 꼴 잘 넣으실거 같은데 그러면.. 나도 담배타임 그게 맞으면.. 아.. 근데 안 뺏기는거 레전드네 근데.. 진짜.. 어쩔 수 없었음 한골과 맞바꾼 퇴장과 리비님 키팅으로 마무리 아.. 아.. 도둑이.. 아.. 그.. 아..